팔찌나 왜 이렇게 빨갛게 나와? 원호 왜 또 안 자? 잤어요? 잤어요? 힘들었어 오늘 고생했다 고생했네 고생 많았다 고생하셨습니다 하이 피곤해 보인다고요? 너 목이 아파 조금 왜 그런지 모르겠어 목이 좀 아파서 그렸네 내일도 이제 힘든 월요일이 시작되는데요 제가 찾아왔으니 힘을 내고 네? 에잉? 나는 지금 웬이들 편지 다 읽고 공카 좀 론팅하다가 자 한번 찾아와야 될 것 같아서 오늘도 원호가 보고 싶은 밤이라고 하길래 알았어 무슨 촬영했냐고? 뭔 촬영? 집이에요 니즈고드 집투데요? 예스 슈얼 안 가는 적이 없지 나는 그치 않나요? 그쵸 눈 빨갛지 않냐고요? 전혀 하나도 안 빨간데? 뭐지?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? 내일 이벤트 기대돼요 응 admit 벽에 Nations 일 오 enas 네 낱 아 打 오 tends 전 예 아주 puta 고 가습기 거실에 가습기를 좀 놔야 될 거 같아 요즘 비염 너무 심해 저도 너무 심해요 그래서 숨쉬는 솔직히 이렇게 숨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내일 아마 앨범 뮤직비디오 먼저 공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식물도 있지 집에 근데 밖에 내놨다가 들여놨다가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엄마가 가져오라고 살려준다고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도도도도 맛 산 게 안 할게요 모르는데 퍼끼떡 있지 당연히 냉동실에 조금 있고 딱 3개 정도 냉장고에 있고 그냥 5분만 얼굴 보려고 킨 거였는데 어쨌든 내가 또 이렇게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내일도 오늘 일단 잘 자고 내일도 아침에 기분 좋게 시작해서 꼭 기분 좋고 편안하게 잠이 들길 바라고 힘든 일 없고 길 가다가 왠지 로또를 사고 싶어서 샀는데 1등이 되어라 안녕 갈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